옛날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만나는 지역에 연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생원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놀부이고, 작은아들은 흥부였습니다. 형 놀부는 심술이 많아서 남을 괴롭히고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더욱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혼자 가지려고 동생 흥부를 추운 겨울에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음 여린 흥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찾았습니다. 흥부네 가족은 낡은 그 집에서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너무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흥부에게 형님 집에 가서 쌀을 좀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흥부는 형님 집에 갔다가 쌀은커녕 구박을 받고 매까지 맞았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흥부네 가족에게도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바쁘게 집을 지었습니다. 흥부집 지붕에도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하루는 제비들이 시끄럽게 울어대서 흥부가 쳐다보니 뱀 한 마리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재빨리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흥부는 불쌍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습니다. 새끼 제비는 건강하게 자라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자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뱀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제비는 흥부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비 왕은 이 말을 듣고 박씨 하나를 제비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의 봄에 그 제비가 다시 흥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박씨 하나를 흥부의 집 마당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집 옆에 심었습니다. 박씨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탐스러운 박이 여러 개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흥부는 가족들과 함께 이 박을 따서 톱으로 켰습니다. 첫 번째 박을 켰더니 박 속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박을 켜보았더니 비단과 온갖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쌀과 고기와 비싼 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박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흥부의 낡은 집을 큰 기와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흥부는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흥부에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놀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이 제비도 강남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박씨 하나를 물고 날아왔습니다. 놀부도 이 박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이 크게 자라자 놀부도 박을 켰습니다. 첫 번째 박을 켰더니 스님들이 나타나 쌀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박을 켜보았더니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놀부를 마구 때렸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남자들이 나타나서 놀부의 집을 부수고 금은보아를 약탈해 갔습니다. 네 번째 박에서는 똥물이 흘러나와 놀부의 집은 홍수가 났습니다. 놀부는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동생 흥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부를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집도 지어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흥부의 도움을 받은 놀부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미우치고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만나는 지역에 연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생원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놀부이고 작은아들은 흥부였습니다. 형 놀부는 심술이 많아서 남을 괴롭히고 때리기 일수였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더욱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혼자 가지려고 동생 흥부를 추운 겨울에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음 여린 흥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찾았습니다. 흥부네 가족은 낡은 그 집에서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너무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흥부에게 형님 집에 가서 쌀을 좀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흥부는 형님 집에 갔다가 쌀은커녕 구박을 받고 매까지 맞았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흥부네 가족에게도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바쁘게 집을 지었습니다. 흥부집 지붕에도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하루는 제비들이 시끄럽게 울어대서 흥부가 쳐다보니 뱀 한 마리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재빨리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흥부는 불쌍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습니다. 새끼 제비는 건강하게 자라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자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뱀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제비는 흥부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비 왕은 이 말을 듣고 박씨 하나를 제비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의 봄에 그 제비가 다시 흥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박씨 하나를 흥부의 집 마당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집 옆에 심었습니다. 박씨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탐스러운 박이 여러 개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흥부는 가족들과 함께 이 박을 따서 톱으로 켰습니다. 첫 번째 박을 켰더니 박 속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박을 켜보았더니 비단과 온갖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쌀과 고기와 비싼 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박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흥부의 낡은 집을 큰 기와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흥부는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흥부에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놀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이 제비도 강남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박씨 하나를 물고 날아왔습니다. 놀부도 이 박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이 크게 자라자 놀부도 박을 켰습니다. 첫 번째 박을 켰더니 스님들이 나타나 쌀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박을 켜보았더니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놀부를 마구 때렸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남자들이 나타나서 놀부의 집을 부수고 금은보아를 약탈해 갔습니다. 네 번째 박에서는 똥물이 흘러나와 놀부의 집은 홍수가 났습니다. 놀부는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동생 흥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부를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집도 지어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흥부의 도움을 받은 놀부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